좀비 아포칼리스 저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맵이 넓죠? 이번에서 바뀐게 맵이 넓게 나왔다고? 지금 가야할 곳은? 다시 저기 가야할 곳은 많습니다 아직 나노슈트도 얻어야하고 처음에 나노슈트 넣으면 정말 편해요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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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단단해 바리케이드 그렇지 뭐 단단할 수 밖에 없죠 이거 왜 나노슈트를 얻고 돈을 못 얻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니까 큰일났네 저번에 돈이 이렇게 없으면 안되는데 님 벌써 죽는건 아니죠? 설마 벌써 죽겠어 설마 벌써 죽겠어요 설마 벌써 죽겠어요 설마 제안이 생겼죠 이번에? 이번에 제안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공격해? 혼도 없는데 처음에는 먼저 가신다네요 먼저 가신다네요 하나가 필요 없겠다 해야겠네 안하면 또 죽겠다 하나밖에 못갖고 가요? 탱크 그래 봤자 그게 문제지 난 지금 돈 얻어로 저기로 가야돼 아 왔던 길을 다시 가는거네 나노슈트가 빠르니까 먼저 가라 난 동료도 없고 나노슈트가 정말 좋긴 좋은데 왜 얘가 얘로 변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돈이 많은데가 위에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여기 나노슈트가 가서 얻어라 이거 얻고 키드라도 하나에요 내 나노슈트 어디갔니?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이거 파괴하고 이제 들어가야돼 들어갑시다 넌 빼고 나도 몰라 미안해 아 아 님 죽겠는데 잘하면 하나 죽겠어 뭐죠 이거 수리는 가능하니까 뭐 이거 수리는 가능하니까 뭐 다행히 사르셨네 만약에 혼자면은 좀 힘들거든 많이 힘들어 혼자면은 쓸쓸하잖아 혼자면은 얼마나 외로운데 흑 눈물이 나올정도 자 대저거 자동 역시 역시 두명이서 하면은 어그로가 분명이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좋아 세명하면 네명하면 분명히 먹다가 먹다가 죽는사람 뽑겠어 이거 풀방하면은 서로 죽기 때문에 가능한 세명인가 네명이면 딱 정당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됐다 이제 돈이 있는데가 또 여기 있었거든요 고스도 있고 여자분트 됐다 얻어주고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계속 돈이랑 타난만은 모아주면 돼요 이제 아 또 지원금이 올라오니까 아 렉이 갑자기 걸리네 이게 진짜 갑자기 렉이 걸리네요 우와 여기 먹을 거 있다 개쩔은 굿 SCV가 3하고 얘가 2하고 빼고 빼고 SCV를 빼고 얘를 빼야겠다 오케이 여긴 들어가긴 너무 좁은가 일단 들어가지 뭐 그 다음 웨이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차피 벙커를 얻었기 때문에 벙커를 얻어도 좋아요 추가는 다 됐네요 이제 탱크가 가능한 여기 있으면 좋고 아나 이런 못 지나가잖아 이것들아 나와 다크가 죽었나? 다크 또 어디 갔지? 내 다크 또 어디 갔나요?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내 다크가 사라지다니 죽었어 내 다크가 죽었어 못된 것 같구나 미안하다 형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인생이란 쓰버리오 인생이란 원래 그런 법이야 인생은 그러면서 사는 거란다 조금 더 대신 자 이제 얻고 지하러 가겠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야려면 병원에 들어가야려면 병원 가는 길이 여기여기 딥파갈 레알아파 이제 폭탄 어디가 딱 얻었으니 이제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쟤는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러 가줘야 되요 아니면 죽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돼요 레알 따라가게 해줘야 되죠 병원 가고 들어가라 여기에요 레알 헤리야 여긴 도망가야 돼 이제 여기가 레알 헤리라고 죽기 싫으면 뛰어야 돼 어어 살았다 남은 애가 얘밖에 없네 쓸쓸하네 남은 애들이 애들 애들 밖에 없어 남은 셀트는 아직 살아있네 나중에 셀트가 있으니까 저렇게 알려줘야 돼 나중에 어려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지금 나 혼자 밖에 안 남았네 미딩 빼고 여기서 해야될 게 뭐가 있냐면 어 뭐더라 터렛이 있는데 그 터렛이 있거든요 투자는 하셨죠? 투자는 꼭 해야 되니까 안하면 망하거든 돈 투자 안 했어? 아 이분 나중에 폐망의 길로 갈 것 같은데 안하면 큰일 나거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큰일 나거든 그 나중에 또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약품이 아니라 지금 얻어야 될게 잠비 업그레이드 있거든요 또 여기서 여기서 잠비 업그레이드가 또 있어요 나누슈트가 가서 또 넣어주면 잠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지금 총 얼마 있냐면 아 데미지가 지금 이정도 올라갔어요 이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맞을거에요 자라면 우리 SCV 다시 뽑아주고 그리고 내가 최대한 보호해줘야돼 터렛 찌어야돼 터렛 아 이거 다 미였구나 미안하다 이거 다 미였어 미안해 나중에 히드라는 못 때릴거야 내가 알기로 왜냐면은 이게 나누슈트여가지고 그렇게 때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때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안돼 뚫리다니 이미 뚫리시면 안돼요 이런 뚫리시다니 야 이 아래 아래 뚫리다 하셨음 뚫리다 하셨음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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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이라고? 이런 쿨타임이라니 아 이거 난갑하네 쿨타임은 안좋은건데 그냥 유니지연스가 풀린다니까 뭐 꼬구로로 할게 없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게 없어 지금 음 근데 문제는 식량이 부족하다는거잖아 식량이 부족하면 사면되요? 하난도 부족하니까 그냥 돈이 많으니까 뭐 살 수 있는게 있지 근데 지금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하는거죠 이제 여기서 혼자서 뻑해야합니다 그냥 맵을 높여주지 역시 병원이 짱이야 아 애들 온다 갑자기 부활하시면 님은 사망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익숙해신 분명히 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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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분이 내가 마크를 해줬으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뭐? 하나 마크를 못 보겠어 으아니 옛날에 수리할 거 없어 아 여기로 뛰어 여기로 여기로 아 그래도 이분이 말을 잘 들으셔 그래서 고마워 어꼬 저 항공무원 항공무원부터 아니 님 어디가세요 항공무원부터 얻어야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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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원 가라고 병원 병원이 여기라니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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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은 못 들어가 아니 들어가라니까 뭐해 뭐해 여기라니까 들어가 아 큰일인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 위 위 위 위 위 위로 달려 달려 잘하셨어 휴 배틀 오게 하세요 다행이다 무빙 아 무서벙 아이고 뭘 릭이야 아 아 네릭인가 보다 비행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유닛의 재현수가 풀립니다 지금부터 유닛의 재현수가 풀립니다 항공무원을 넣어둘 수 있다는 건데 배틀링건도 지금 상냥이 됐는지 모르겠네 데미지는 세요 근데 체력이 사기야 애들이 이렇게 안하면 못 깨 이게 이게 아무리 꼴 MC라고 생각해도 이건 이렇게 해서 깰 수 밖에 없어요 원래 일반으로 하면 못 깨 왜 이렇게 애들이 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세가 된거에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깐 흠 그냥 문제는 1억 510분 있어야하는게 함정이지 흠 이게 매우 안타까워 그리고 탐색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배터리로 탐색할 수 있는게 유닛 제한수가 풀렸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게 없거든 밖에 나가서 뭐가 다 죽어요 지금 여기서 뻐길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뻐길데가 없지 솔직히 오 여기 괜찮겠다 근데 오 여기는 내가 팀킬했던 장소인데 누구 팀킬했는데 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 여기 괜찮다 대저택 15,000 근데 여기 들어가는 하수구가 있고 마린이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나노슈트도 있고 여기에 여기에 들어갔다 치자 그래봤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거지 여기서 근데 이거는 잘 되어있네 이런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게 함정이죠 장비 업그레이드 돈있을때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최고입니다 2500으로 줄여졌네 매미나 탐방하죠 여기가 하수구가 있네 들어가는곳이 아 진짜 SCV 뭐하는 거야 진짜 아 너 그냥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그냥 아우 그게 나을 것 같아 정말 아무 짓도 안 해 아우 여여여 병병병병 어우 어우 니가 싸워서 뭐하겠다고 거기서 너 싸워봤자 못 이겨 하아 이제 나중에 여기를 어떻게 뻗기지 아 우리 SCV 정말 무식하게 용감하네 진짜 일단 이거 풍해놔야겠다 이거 나중에 아까 전처럼 그때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저 정도 거까론 꼭 멀리로 가야돼요 아니면은 큰일나요 이분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 다행히 지원금이 도착했습니다 아 식량이 문제지 이제는 이런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SCV가 너무 뭐같아가지고 어이씨 아유 때리고 싶네 틴클은 아예 못해 야 이제 생존뿐 남았네요 이거 빨라봤자 8분이지 그래 아 아무리 탐방을 해도 갈곳이 없죠 이런데를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또 캐리어로 싸워야죠 캐리어가 아니라 배틀크루즈지 참 근데 애들이 안 보인다는게 함정 애들이 이건 안 때려요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나가져 있는 컴퓨터니까 인식을 안해서 아 진짜 감염 유기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죽여야 돼 이게 몇분 남았을때 가는거였더라 까먹었네 아 몇분 남았을때 가는거였지 까먹었네 큰일이군 와 데미지 은근히 세네 그래도 얘는 모르겠다 건달 산탄초 캐리어가 짱이 짱이네 얘 데미지는 안했거든요 얘네들 아우 물량렉 이게 두명이 돌융식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넷 이건 절대공격안하네 신기하네 절대공격안하네 됐다 아우 물량렉 쓰벌 저기로 여행이나 갔다 가야지 여기도 이상한 곳 들어가던거있는데 저 갔다가 사망할수도 있기 때문에 주이오스 가끔 좀비가 나올때는 저 밑에 병원으로 가잖아요 원래 좀비가 안나오는데 이번에서 바뀐게 좀비가 나와요 음 오 뭐 때문에 그러지 아 저거 신기해서 그러구나 자 이리로 가야지 아 아 나갔다간 깨꼬닥이지 나갔다간 그냥 죽는 모습이야 아 어우 생각만해도 어우 죽기싫어 아무것도 없죠 이거 뭐있냐? 딸랑이에? 무상시민! 끝! 이끄치네 이런 미친 그래서 뭘 화나는거야? 아... 많이 어렵지 이번엔 이번 과정에서 확신이 많이 어려워요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있어서 안되네요 장비 업그레이드 그래봤자 유닛이 많아도 얘네들은 다 못 죽여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거야 대체 나잇쇼트로 타범 갔다올까 그렇다가는 밑에서 애들이 나와주는거에요 또 리페어가 안되네 아이 테라인 유닛이 아니여서 수리가 안됐구나 이런 어이가 없네 감염자 최종 형태 유닛이 얻을건 다 얻어야돼 유닛이 얻을건 다 얻어야돼 이제 죽지 않으려면 어딜건 다 얻어야돼 뭐하는거지? 저분? 님? 정신이 안차리면 우리 죽어요 저분 뭐하는거야 지금 큰일날거 같네 왠지 아무것도 안해서 저분 죽을거 같은데 저분 잠수야? 님? 님? 이거 위험한데? 왜요 위험하다 아 이거 혼자 살아나봐야되나 그래야되나 아니 설마 아니겠지 아 이거 혼자서 힘드네 이거 다 지을려면 아 이거 다 안되겠다 아 이거 다 안되겠다 먹여야돼 먹여야돼 빨리 번가만들어 이분 큰일날거 같네 이 분 큰일날거 같네 아 이거 못게 이러며 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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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러시면 안되는데 쬐야지 쬐것이 없네 근데 하하하하 쬐것이 없는데 그냥 달리는거야 나? 얘들이랑 지금 뭘 하자는 시추에이션이지 내가 아쉬드가 잘 뽑혀주네 나 죽었어? 쬐쬐쬐쬐쬐쬐쬐쬐쬐쬐쭈쭈쭈쭈쭈쭈쭈쭈 아 이건 아닌데 의약품을 쓰면서 달리자 찌부러 절로 달리면 돼 절로 달빛이네 너의 능력은 내 척이야 뭐야? 여기 맞아? 졸라 탈뽑이네 저놈 뭐야 난 뭐한거야 지금 여태까지 뭐 어떡하라는거야 지금 님? 와 저걸 뻑이네 저게 짱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뻑이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뻑이야 문제는 아무리 이걸로 오그로를 해봤자 안되요 이건 매우 큰일났네 이게 오그로가 될 것 같아 안된다니까 안된다 하아 방법은 딱 하나가 있네 꺼겨라 최대한 어쩔 수 없다 뭐야 뭐야 끝이야?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요 내용과 다르잖아요 야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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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어야 하는게 맞어 이게 헬이다 보니까 저기서 계속 꺾이는거였네 아까전에 아.. 이렇게 해서 배드 엔딩으로 클리어! 파랑님이 제대로 안해서 아까도 했다면 중앙에서 깰 수 있을지도 몰라